재밌긴 한데? 재밌끼리는 하는 거 같아 재밌기만 이 세상은 탱커가 아니다 이걸 ㅈㄴ 잘 써야 될 거 같은데 아니 이건 ㅈㄴ 잘 써도 별로 아닌가? 아 근데 ㅈㄴ 잘 쓰면 괜찮을 거 같긴 한데 와하 이거 또 관제 센터 이거 방제.. 아 방장이란다 방장 깸자랄 쉐키 방장 깸자랄 거 궁까지 바로 있어 와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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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깔고 돌려 아 근데 피 3000은 아니지 아 이걸 아 애들 안 좋네 아 좀 죽어야 재밌는데 와 위에도 매달리네 와 이거 뭐야 지금 소름 마우스 배터리 다 됨 오 아 뭐야 이거 갈고리가 어디까지 되는 거지 자아기자 나 위에 올라갔어 여기 달리나? 어 여기 달리네 애들이 여기 달고달 하네 와우 아 기분이 좋다 이러고 달리.. 이러고 돌고 있으니까 뭔가 어 어 일단 관제 끝났고 오케이 관제 탐험 완료 다음 맨 쓰레기촌 절대 하면 안 돼 샤드기아르가 어디더라? 그거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이때 완방해전하는 거 으 으 으 아 리장 정원이지 뭐야 뭐야 아 이렇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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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다 쩝 뭐하냐 아유 이씨 추한데? 어 어 어 뭐야 아 아 저게 원래 미끄러워서 떨어지지 않나? 근데 이거 이속 때문에 사나? 안 떨어지나? 아 아 맞네 볼 상태에서는 미끄러워서 떨어지는데도 살 수 있나보네 아 미친네 이게 뭔가 스파이더맨같이 이거 이용해야되네 아 아 지미 커서가 그 뭐냐 마우스 꼽았다 껴가지고 아 이게 미기 안뜨는게 불편 가다 아 형 저 팀이구나 어? 아 뭐야 중력 뭐야 아 그래서 안 떨어진거였네 아 중력 때문에 안 떨어진거였네 말이 안됐어 중력 또 있네 어 아이짜 중력 때문에 이거 소프트업 잘 붙는데 피가 안달지 어디다 말고 내가 달고 달리지 그니까 어 어머님 머리에 달고 달려야겠다 나도 오 오 오 여기가 매타몬 방이네 팀 어디있어? 나 지금 달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데 도둑에 달까? 어디? 와봐 와봐 풀어 풀어봐 어디로? 풀었어 나 여깄는데 이리와봐 이리와봐 점프하고 있지? 여기 여기 더 높은데 없나? 되게 귀엽다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오 얜 또 뭐야 밑에? 들어가봐 할만해 할만해 기다려봐 제가 해볼게 먼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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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탔어? 어 어 하이? 어 하이? 어 탈 있어? 어 뭐야 하이? 기다려봐 또 없나? 나 여기 밑에 들어가봐 어 밑에 뒤에 사람 많아졌다 오 한 명 뒤졌다 한 명 뒤졌다 아 뭐야 뭐야 죽었어 뭐해 아 갈골이 무한이네 아 바로 걸어야 했다 아 죽었어 어 이 밑에 이렇게 돌려지네 땅바닥에 하고 그냥 해도 되나? 땅바닥은 판정이 안되나보네 날라다녀 날라다녀 아깝다 뭐야 형이야? 어 어 아 팀인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어이? 이러면 안되는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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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맵.. 맵 바꾼데 응 너냐? 나 그냥 돌고 있는데 맵 박을때까지 아 아 아 아 아 내 래킹불 이거 아 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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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꾸렸나봐 나가 나가 아 래킹불 이거 근데 맵 아 맵을 너무 타서 여기 근데 이씨 그야봐 맵 어디가 졸라나 어 기동성은 좋은데 에이 모르겠다 온가 아 어 어 아 쟤 뭐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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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어 어 어 아 어엘? 어, 힐 빽이 없다. 어? 진짜 간다. 이거 방제 뭐하는.. 아, 방제 라는 뜻이. 방장할, 씨. 아, 이거 정상적인 방 없나? 정상적인 방 한 판만 하고 그냥. 그냥, 씨. 그냥 뭐? 스타를 거야. 어엉. 스타를 누구라? 브리자드 월드? 브리자드 가자. 나 메코. 여기서 좀 기다리자. 다 온다. 형, 형 상어. 형, 상어 와봐, 상어. 상어. 안 갑다. 안 갑곤. 안 갑곤. 상어 왔는데? 아, 이게 갈고리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형이야, 이거? 응. 아, 기분이 쩌인하다. 맵 다 볼 수 있네. 오오. 아, 씨. 내가 볼게 이게 끝이야. 아 뭐야. 저기 가자. 저.. 저 마냥 파워에 가운데에 있는 거. 어디 어디? 저 가운데. 따라와봐. 나 뒤졌어. 형 어딨어? 일로 와봐. 일로 너야 이거? 일로 와봐. 이거 형이야? 너 어딨어? 여깄어. 나 점프하고 있는데? 뭐야 형 아니네? 형 어딨어? 여깄다. 너 어디지? 어 어딨어? 형 어딨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탱크로 와 탱크. 탱크? 어 탱크 와. 여기 여기 여기. 박업 쏜 거 나는데? 올라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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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들어와. 아 이거 아닌데? 나 지금 돌고 있어 가운데에서. 아 뭐야 아 저거. 아 저거로 돌자고. 기다려봐. ㅎㅎ 안녕하십니오? 나cart치. 뭐 형 친 좋다. 아야 하하. 아야 하. 아 야 하하. 아야 하하. Ou 아야 하하. 조심해. 기다려봐. 됐어 나도. 순전했어. 아 갈고리야? 갈고리야 따로 하죠? 약간 이거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갈고리를? 아니까? 아 안되네. 갈고리가 왜 줄어져? 한 명 빨리 들어와. 그거 같다. 모빌 맞나? 아기들? 그거 같은데? 뭐 같다고? 애기들 장난감 있잖아. 위에 삥글빙글 도는 거. 그런 거 없어. 없어? 오 와이스. 아야아. 이용숙 그냥. 아 죽겠다 이제. 그냥 내려찍기. 나도 내려찍기 그냥. 아니 공이 귀엽다 이거. 이거. 이게 제일 큰 장점. 아 이거 점프하면 풀리지. 아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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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스탑. 당장 누구야. 시작을 하네. 아야아. 어. 어. 헤헤헤헤헤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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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하기가 그냥 너무 빡센 데. 어? 형이야? 아니. 나. 나 AA인데. 내가 갈게. 아이? 날 돌고 있어. 형이 이거 사팡? 어. 저는 왜 이렇게 좋아해? 재밌잖아. 확 끄냐고. 어. 어디가자고 불이 저돌 때 갈데가 없어 이제 아 여기 따무 끌시다 상어 새끼 이거 죽을거 같냐 이렇게 상어 뒤집는거야 이거 고만때려 이게 상어도 맞네 아잉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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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어. 어. 사과 들린다. 아. 아흐 시작 좀 해라 방장 방장 어딨냐. 와 방장 돌고 있는 거 봐 저거. 아유 씨. 시작하라고, 방장아. 지금 날 쏘고 있네. 시작하라고, 이 새꺄. 때린 거 귀엽다. 나 봐봐. 창현아, 뒤에 봐봐. 피부샷. 어, 귀엽네. 나 상탈 때려봐. 상탈 귀여워, 때리는 거. 어, 얼굴 봐. 나 말고 그냥 때리고 있어봐. 앞에, 앞에, 정면, 정면. 나 말고, 나 말고 이 새꺄. 얼굴, 얼굴 좀 보게. 오, 빨개진 거 봐. 때릴 때 내 거 얼굴 봐봐. 때리고 내 거 얼굴 봐봐. 내려봐. 개깨워. 뒤져 그냥. 아, 지X 내가 죽일라 했는데. 까비. 땡큐서프. 리얼리 피음프 인 판다. 오케이, 플레이오프 땡큐. 파이팅. 시작을 안 해. 방장. 나가. 으아. 한 맴만 제대로 하고 가자, 형. 으으. 오케이. 어, 인사하는 작은 곰이다. 흐흐흐. 간다. 음, 대기 중이야. 시작. 어, 시작했다. 어. 아. 아, 한 게임 제대로 하고. 응? 갑시다. 으잇. 방속 쓰고 갈 거야? 아니? 응. 스타 하면 일단 미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하는데? 요즘에? prowad 뭐하는데? 재민호가 조나해. 그래? 아, 형은 윽더 잡팀에 있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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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핰. 나 다른스키 못생네 장판이다 장판 나도 한번 끼자잉! 아프다아 나도 껴주라잉! 나도 껴 다오! 한번 돌아보자아 돌아보자아 나도 껴 다오! 돌아보자아 나도 껴 다오 이씨새끼들아 아야아 다필 다필 진짜 앗! 앗 어! 어! 성은아! 은은아! 어딘데? 피 몇이야? 거기있구나 거기있으면은 안돼! 아 뭐야 심원들 안가 무서워 무서워 이 새끼야! 어허 은은아 때릴께? 때릴거야? 죽어 이 새끼야 어허 니 물티피 존나 많아 어? 어? 디얼? 뭐 할까? 으흐흐흐흐 맞아! 그렇지! 아 이거 시발 존나 운빨이다 아유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아케이드 하라고 만든 딱 이런거 하라고 만든거야 딱 이런거 하라고 만든거야 이게 메인이야 이게 메인이야 랭게임에서 쓰면 안돼 랭게임에서 쓰기엔 너무 귀여워 응 말 안돼 귀여워서 못써 아 아 이거 조종이 너무 힘들어 먼저 돌고 있어야겠다 이거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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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좀 이겼다 내가 존나 많이 때렸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쉬쉬에끼 반짝쓰네 형 어디있어? 아 아 어디있게 흐헤헤 하 그거 쳐 쳐 쳐 쳐 쳐 쳐 쳐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거점 간다 없네? 동상, 코끼리 동상 거점 안 해 어 거점 먹으면 돼 응 거점 먹어 아 이거 쓴다면 진짜 뭐랑 쓰일라나? 아 이거 뭐랑 쓰이지? 내가 보게 이거 진짜 못 써 아 쓸 수 있어 내가 보게 아 이거 하려면 이거 한 다음에 위에서 이거랑 디바랑 쓴 다음에 진짜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있지 아냐 아냐 이거 나 그렇게 그거밖에 안 돼 이거 쓸 수 있어 어떻게 써? 말해봐 이거? 나 좋아 내가 보게 아씨 말 개 아파 아씨 말 아씨 말 아씨 말 이거 네팔 재단 나오네 이렇게 그냥 게임 끝났어 아! 숨도 아파라 이거 나오면 애들 아무것도 못해? 어 일단 네팔 재단은 평생이야 가속도 이용해서 날아가봐야겠다 별로 안 날아가지 아 셈 거 하면 뭐구나 저 둘 다 다 피해 리전 오 꽃길 영동이에 달고 돌아야겠다 어어 어지러우라 어어어어어억 으아아아! 컨트롤! 미친 컨트롤! 빨리 뒤져봐. 으아! 이거 진짜로 그냥 막판 한 번 가자. 점령 맵. 누가 쓸래? 가위바위봉? 인정. 3, 2, 1. 오우오... afi said schrttk ooo oo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그만해. 하나 둘 셋! 그만해, 그만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안 되지! 하나, 둘, 셋! 으아아가 kardeşim!!! 으아아악!!!! 멍청했지! 해버려도 안되지! 이걸 spiral 안된다고... 진짜 마.. 진짜.. 세번에는 티났지 이거 빠 안낸거 진짜 싫어했어 너무 미친척이지 세번은 아니 이건 빠는 내야됐어 추한데? 아냐아냐 내가 이거 진짜 다음판 개 빠켜먹게 캐릭터 뭐할래? 몰라 내가 아나로 뽕줄게 아나 아나 해봐 디바로 그냥 따라올래? 원숭이 오케이 원숭이로 원숭이로 따라갈게 이게 내가 못해보이는 건가 이게 공으로 너무 많이 살았어 공은 가끔 써줘야돼 공은 그냥 공이야? 공은 가끔 써주고 메인은 그냥 시발 총이야 총 내가 늦게 깨달았다 응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 메커니즘 이해했어? 응 이해 완료 한김만 제대로 해보고 가자 한김만 제대로 해보고 가자 공은 그냥 이게 태습에 사람이 없는 건가 빨리 돌리세요 돌리고 있죠 그냥 안 잡히는 건가 그냥 안 잡히는 건가 그냥 안 잡히는 건가 그냥 안 잡히는 건가 좀 안 잡히는 건가 좀 안 잡히는 건가 어? 어? 하트 보내준다 데이크 하고 있어요 하이로 제작한다 사람이 없네 펜습에 죽여버려 형 블리즈컨에서 만났대 오! 나이스 어 방심했어 못할 뻔했다 픽 가자 심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심해 폐지됐지 아니 아 씨 아래 씨 형 기억하냐는데 그런 이모티콘 보내면 지금 지금 기억 중 사람이 무한해지잖아 지금 찾는 중 그럼 그냥 노라고 해버릴까? 어이? 그럴 순 없잖아 메이비 하면서 그냥 웃어줘 메이비도 뭐야 메이비 하면서 웃어드려 메이비한테 뭐야 진짜 딱 따라와라 오케이? 원숭이요? 오케이 가자 진짜 딱 따라와라 아 이거 이름 너무 불편해 니 머리 위에 이름 안 떠 있는 거 괜찮아 괜찮아 프레이 딱 적의 공격까지 30초 어우 이게 뭔가 이상이야 아이씨 갈고리 갈고리 쿨 좀 길지 않냐는데 은근히 길어 어 한 4초 했으면 아 너무 짧은가 아 준비됐다 아 야 우선 뒤에서 이따가 가야겠다 자 뭐야 햄털이 죽었는데 제 거걸로 올렸나 오른쪽으로 겐지 겐지 겐지요 겐지요 탈끈하겠어요 오케이 그대로 때리시면 돼요 좋아요 그대로 진입 그대로 진입 탈끈다툰 모이라 바로 볼게요 따라가요 일단 모이라 따라가요 б 하나 더 있어요 힐 받으러 가야 돼 힐 받으러 힐 데mu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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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다 이거 이거 뭐하지? 모이라요? 아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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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 세명 동시에 보고있어요 그렇지!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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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이 새끼야! 코노 앟 자리야 나가 뭐야 메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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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너 또 호우! 꿀자리다 여기 아 성대 빡치면서 그냥 다 나가죠? 어 이거이거이거이거 이름을 계속 까먹어 이름 뭐였따라 또? 렉킹볼 아 렉킹볼 렉킹볼 브리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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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 차단해놨습니다 공으로 어떻게 안죽는데? 윈스탄이랑 쓰면 좋은가? 모르겠어 포커싱 당하기 너무 쉬운 듯 어? 어? 거점 뺏기는데? 내가 갈게 나 가완좀 거점 두명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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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뭐해? 뭐하냐 형 오른쪽 오른쪽 야타붙터 야타붙터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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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빵이야 맥크리 맥크리 어이 정육수야 아아 아이씨 가둑이 끊기면 안 되는데 어 어 어 어 으으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에이좔 애이이좌 어.. 지구 건조 망나? 기발 오감 지구 건조 야 야타 야 나 궁캔슬 브리티 미친새끼야 패킹을 하지 마시죠 해킹볼 과연? 과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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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에러미 저 4급이에요 레킹볼님 아 이거 시야가 좋네 근데 3인칭 되니까 아 그러네 뽕조 뽕조 지금이야 어 뭐야 어 알아듣는데? 야 야타 보러가자 봐야봐 봐야봐 오케이 어이 왜 헬케에 어허허허 에? 에? 이인피스아 죽었다 아 비벼봐 아 계속 비벼 아 이거 비비기 좋네 어 안좋다 아 아 시간 끌기엔 좋아 진짜 딱 시간 끌기 선박곰이다 선박곰 으잉 못잡았다 이거 어딨냐 잡았다 야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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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못맞추는데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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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퀴즈 야 가속도 안 왜 안 붙어 야 다 잡겠지 알아서? 그렇지 퀴즈 이도 안녕 이도 안녕 어 어 옆에 있네 어 어 어 어 뭐야 휴일 난다 퀴즈 퀴즈 나가 이거지 나와 머리 못 맞추겠다 스나론이 맞아요 아 그래도 한판 제대로 됐다 한판 제대로 해서 딱 깔끔하게 이겼네요 잘 된 소감 딱 해보자면 이거 안 쓰일 것 같애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이파지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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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야 이거 하는 용 봐봐 아 뻥! 야! 아 뻥! 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딱 이거 자 그러면 재밌긴 하네 재밌긴 한데? 재밌긴 하는 거 같아 재밌기만 이 세상 탱커가 아니다 아... 이걸 존나 잘 써야 될 거 같은데 아니 이건 존나 잘 써도 별로 아닌가? 아 근데 존나 잘 쓰면 괜찮을 거 같긴 한데 근데 레이킹볼 하는 내가 그러면 피지컬이 미친놈이 해야 돼 너무 잘 해야 돼 진짜 몰라 근데 팀이랑 맞추면 좋을지도 몰라 자 어쨌든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